김 대통령님이라뇨 오늘 중이때입니다. 80년생 직군대네? 여튼 그 서울에 좀 오세요님들아 신청 빨리 하세요 모르셨던 분들은 빨리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은 불길에 해갑니다 불길에 나도 간다 이 새끼야 이거 제가 앞으로 땡길 때 앞으로 잘 땡기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쿨링이 잘해줬고요 예 알겠습니다 브리기탈 빼주시고요 혹시 브리기탈 좀 해도 뜨면 안 될까요? 어 예 제나타 해주세요 제나타 제나타를 훔치 못하거든요 게임이 안 좋아가지고요 혹시 브리기탈 좀 해도 될까요? 적팀에 그 둠필스나 겐지나 트레이스 오면 제가 견제가 가능한데요 한 번만 브리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혹시나 뭐 게임에 좀 불이익이 있다면 제가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둠필스 있거든요 둠필스 제가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스탄 넣었습니다 둠필스 스탄 넣었을 때 잡아줘야 되는데 저거 어 스탄 넣었는데 라인 밀었습니다 메이 잡았는데요 나도 죽었네요 근데 우리가 더 빨라가지고 다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보세요 두 팀에 한 명 없어요 왼쪽 들어가자 왼쪽 들어가자 지금 킬러 왔습니다 천천히 진입해주세요 왼쪽 들어가자 왼쪽 네 힌지님 킬 드릴게요 실효했습니다 오리사 오리사 시브드 가시고요 둔발라봅니다 준비 밀었습니다 렐리 킬테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방치 불삭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루밍 나 살려주세요 굿비 스탄나쏘요 굿비스탄 났어요 메인 잡아주세요 굿발람 둠갈람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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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 대통령이라뇨 이거 저예요 다시 갈게요 피 가요 왼쪽 위에 둠필터 있어요 내려가자 라인 방벽 터질라 가고요 겐지 살리라 살렸다 라인 스토리였습니다 방벽 빠졌으니까 이거 하고 다시 가면 겐지 살리라 겐지 힐 줬다이 들어가 아 네이버 아 돼지 아 지금 약간 좀 목소리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 안 돼? 나도 라인 잘랐는데 이거 그 겐지님 이거 용검 채우고 다시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어차피 겐지는 이번 메타에서 용검 아니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용검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 자리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갑시다 이번에 비냉 한번 깔아 볼까요 비냉 깔아 주시면은 이거 우리 이번에 한번 우리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시 갈게요 겐지님 힐 드릴게요 힐 베니세요 지금 어어 살려주세요 망치 조심하시고요 격힌 망치가 이제 잘살 두고 갔습니다 겐지 살리고 멜리 킬게요 천천히 멜리 멜리 받으세요 다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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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밀 일격 제가 볼게요 파밀 일격 스턴 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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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망치 조심하시고요 나 나 그만합니다 포커싱 오리사 오리사 내가 먹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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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포커싱하세요 끝까지 잘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 말투가 안 웃긴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칭찬해주세요 이럴때는 약간 좀 아부 떨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우리 탱커님들이랑 바티스트 형님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지들 이제 기분 좋을걸 입꼬리가 살살 올라갈걸 이러면 이제 블리기태 생명의 현장이에요 제가 그 적팀 둠피스를 조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둠피스가 이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목소리 우렁크 차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국밥을 두그릇 먹어가지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올해 어디 보자 원숭이땝니다 예 80년생 꼰대네 꼰대라는 말은 부적절한 단어 아닙니까? 아우 죄송합니다 은행을 좀 약간 바로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80년생 또 이런 말투는 안해 왜냐면 우리 누나가 80년생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때 한단계 더 가야돼 68년생으로 가야됩니다 그 라인이 투시해옵니다 쿠톤이 없고요 라인 체력관리한 앞에서 찡기면 안 되는데 아우 라인 체력관리한 라인 체력관리한 어 예 이거 잘했어요 이거 이거 조금씩 압박 들어갑시다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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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스 둠피스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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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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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세요 기분 좋다고 앞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죽으면 안되요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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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세요 진정 랠리 있기때문에 랠리좀 쓸게요 랠리 쓰고 그래하고 둠비에서 제가 들어오는거 이 새끼야 도대체 이 새끼 저거 또 또 또 뒤로 오노 왜 랩 뺐다 아.. 야 톤이 이상해서 군료들 들어왔죠 안되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팀에 그러면은 군룩기가 빠진게 뭐죠 쿰피스트 궁이랑 초월이랑 이번에 망치 조심해야겠네요 망치요 조심하라니깐 어 라인 잡아라 라인 잡아주세요 내 힐좀 주쇼 내 힐좀 주쇼 내 힐좀 주쇼 야 이 새끼 잡아라 야 이 새끼 잡아라 나이스 새끼 죽다 임마 뭐야 뭐야 우리 형님 왜케 들쏼 아니 그 오른길에 그 소주 한 한 병 마셨지만은 뭐 게임 좀 깨노 살리라 살려주세요 오른쪽으로 그 아 머리 없는 아트 같다잇 에이 에이 경크랜 조심 나는 뒤로 돈다잇 뒤로 돈다잇 뒤로 돈다잇 오고 뒤로 도니까 할게 없노 와우 아이고 얼라들 고생했어요 예 그 유튜브에 할배 유튜브라고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오버치 유튜브 예 할배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십쇼 뭐 관심이 없네 구독 눌렀어? 꾹 또 도도 또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